역대상 26장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래의 아들 무셀렘미아와 무셀렘미아의 아들인 마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호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네이다. 오베데둠의 아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호사밭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둠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베데둠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밭이다. 엘사밭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베데둠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베데둠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세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무리가 족장이다. 시무리는 마다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아이고 셋째는 드발리아이고 넷째는 스가리아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직이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셀렘미아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베데둠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숲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의 문직이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여섯 사람,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 곳간에는 각각 두 사람씩, 서쪽 문의 회랑에 네 사람, 길가의 회랑에 두 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직이 갈래이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곡간과 성물곡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히엘리이다. 여히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곡간을 맡았다.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곡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의 세례계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르하비아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곡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네레의 아들 아브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유단강 소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아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라세, 야셀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은하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